귓개물기, 외모비와 가족비와 폭언과 폭행 어떤 분은요 족구로 너무 괴롭히니까 한 회에 5만 원씩 내고 족구 개인 레슨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해자랑 친한 주변인물들은 지금도 피해자들한테 연락해서 앞으로 계속 근무할 건데 생각 잘해라 중부문의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게 다 선후배 출신으로 연결되어 있고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으니 본청에서 제대로 맡아서 하시라는 겁니다 내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우선 중부본부장님 앞으로 나아가고 증완대에서 대기해 주시겠어요? 네 화면 봐주시면 중부본 울산 119 화학구조센터에서 발생한 끔찍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올해 1월 초에 울산센터로 파견을 온 다음에 울산센터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 폭행과 성추행에 시달렸습니다 족구 못한다고 폭언하고 다섯 번이나 귀를 깨물고 제가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람의 존엄을 정말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수준이고 관련해서 조치 경과를 보고를 받았는데요 참 처참합니다 보시면 피해자가 경찰에 9월 6일에 고소를 하고 대응에 문제 없냐고 여쭙습니다 경과는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중공원에서 제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해자가 비해자를 불리지 않고 아니요 저는 대응이 충분하냐고 여쭙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징계에 대한 의지가 서방청에서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징계됐었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국가공무법 83조에 따르면 검경 수사 진행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징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가해자의 행태를 보면 중징계가 아니라 파면되어야 마땅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건을 청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면 수사 전에 낱낱이 감사해서 중징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산하기관인 중구본부에서 그 관련된 절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방청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소방청 대응이 엉망입니다 이 가해자가 과거에도 수차례의 비위행위로 감찰과 징계를 받았던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오늘 모르셨습니까? 이 가해자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1명이 아닌 것도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 건이 불거지고 나서 관련된 피해자가 한 4명 정도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만 6명이 넘습니다 귓개물기, 외모비아, 가족비아, 폭언과 폭행 회식자리에서 머리에 술을 붓는 행위도 하고요 어떤 직원은 폭행을 당해서 진단선을 잔뜩 끊어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피해자만 보도된 피해자 포함에서 6명이 넘어요 소방청에서는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틀지는 못하지만 다른 피해자가 이 가해자한테 제발 그만해달라고 애원하는 정말 들을 수가 없는 그럴 녹취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족구로 너무 괴롭히니까 한 회에 5만 원씩 내고 족구 개인 레슨을 받았다고 합니다 청장님 족구 못하면 소방 활동 못합니까? 소방청은 3대 중점 비위에 대해서는 소방관이 자격이나 훈련 때문도 아니고 취미생활도 아닌데 괴롭힘 당하기 싫어서 족구를 과외받았다는 게 그런 현실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를 포함해서 소방청은 3대 중점 비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고요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고본 부장님 사퇴가 이 직원인 거 모르셨습니까? 영남 119 특수구조대장까지 역임하셨었잖아요 이 가해자가 그 권역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고요 모르셨습니까? 네 저 9월 6일... 고발 전까지 모르셨다는 얘기죠?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에게 위계를 이용해서 수년간 상습적으로 발생했던 소방청 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입니다 중고본 영남대 울산본부 화학센터에서 이 사퇴를 묵인해왔던 간부들 그리고 이 폐쇄적 문화를 방치했던 소방청 탓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요 이거 소방청이 특별 감찰 복무감사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어떤 규모 파악조차 제대로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감찰 조사도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조사 자체가 엉망이었는데 엄정 대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건 조사한 중고본 감찰 담당 영남대 행정 담당 둘 다 특전사 출신인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중고본 기획협력과장도 특전사 출신 맞나요? 네 본청 감사 담당관도 지금 특전사 출신이 맞나요? 감사과장은 특전사 출신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이 가해자하고요 다 선후배 관계들이에요 이 문제 자체가 군대 내의 부조리한 문화들이 고스란히 소방조직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강력하게 얽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선후배 관계를 얽혀 있는 특수부대 출신들이 감사하고 감찰한다고 내려와서 가해자 잘못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 피해자들이 그 잘못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더 위축되고요 소방이라는 조직의 신뢰는 더 깎일 뿐입니다 저한테 대면 설명을 왔던 중구본 과장이 다른 피해자들이 어차피 가해자가 징계될 것 같아서 별 요청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나중에 직원들 확인해보니까 감찰 담당자가 피해자한테 와서 가해자가 자살할 것 같다 아내가 힘들어 한다더라 부산본부 갈래 울산본부 갈래 그랬답니다 사실과 너무 달라요 감찰하라는 대신 가해자를 두둔하고 다니고 있는 거고 2차 가해를 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를 회유하고 사건 축소에 앞장서고 조직적 축소 은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감찰 담당자들의 이 행태조차도 감사 대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가해자랑 친한 주변인물들은 지금도 피해자들한테 연락해서 앞으로 계속 근무할 건데 생각 잘해라라고 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청차원에서 특별감찰 그리고 복무감사 바로 착수하는 거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거 감사팀 구성할 때 특수부대 그 선후배 출신들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로 감사팀 꾸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은인 존진해 주신 말씀은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잘 했고요 지금 현재 입건에 대해서는 중구본의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 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선후배 출신으로 연결되어 있고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으니 본청에서 제대로 맡아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저희들도 유심히 지금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심히가 너무 늦었다고요? 올해 초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9월에 신고를 했고 벌써 두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소방청 차원에서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장님이 엄정대응과 발본세관의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현장에까지 그 의지를 내려보내야 이런 문제도 뿌리가 뽑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오늘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나오니까 유야무야 경찰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버티고 유야무야 버티다 보면 어떻게든 넘어가겠지라는 방식으로 이 조직 문화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장님 영일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오늘 처음 됐습니다 본부장님 들어보셨나요? 영일회? 아 못 들어봤습니다 이게 소방중구본 영남대 중심으로 가해자 포함해서 특수부대 출신들끼리 모임 사모임입니다 이게 무슨 줄임말이냐면요 영남일진회의 줄임말이에요 본부장님 아예 영남특수구조대상 하셨잖아요 저도 아는데 이거 모르십니까? 국단으로 무리비어서 힘을 과시하고 위계 이용해서 동료들 부하들 때리고 괴롭히고 묵인하고 그게 바로 일진이죠 소방 내에 대놓고 이런 패거리가 선행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사건들 말도 못하게 말았을 거고요 소방 내에 중구본에 영남대에 고이다 못해서 썩어서 터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징계조차 안하고 문제 생기면 다른 지역으로 그냥 돌려버리고 마무리하니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 썩은 조직 문화를 도려내달라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청장님 은님 그 좀 전에 그 주시는 말씀 충분하게 그 이해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 발번하고 세근될 수 있도록 소방청에서 강력한 청장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꼼꼼히 지켜보겠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acakt bukan